아, 나 방금 목이 잠 깜짝 놀랐는데, 좀 감겼네. 두꺼가 가보자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이거 어떻게 할거야? 일로와 뛰어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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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니가 꼬버렸네 하이 하이 나보다 빨리 가게 둘 순 없지 같이 일로와 일로와 물찌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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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험 하하하하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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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젤꽃 뭐하는거야? 젤꽃이 뭐하는거야? 젤꽃이 뭐하는거야 젤꽃이 뭐하는거야? 아하 젤꽃이 뭐하는거야? 밤이 깊었네 밤 역시 깊어야 제맛 뻔하며 춤을 추는 꿀빛들 이 밤에 춤 아메리카우 이거 직접 잡으신 건가요? 아니에요. 주문해서 산 거예요. 아예 입이 아프다. 됐어, 이거. 아빠, 아빠. 물 진짜 좋아. 진짜 물 진짜 말도 안 돼. 너무 좋은 거 아니야? 우와, 대박. 이거 진짜 맛있다. 우와, 너무 예쁘다. 잘 담그고 싶네. 아침이네요. 뭐 가져올까요? 요리하고 싶어요? 뭐 가져와요? 먼저 줄까요? 오늘은 여행 마지막 날이라 아침 일찍 바다랑 맞짱 뜨러 나왔어요. 원래 해루질 한 번 더 하고 가려고 했는데 곧 있으면 폭우가 쏟아질 것 같아서 전생에 두더지였던 우리 둘꼬비 땅 파는 거 구경이나 보려고요. 아우, 뭐래? 이거 셀피모드 있어서 진짜 좋다. 둘꼬비, 더워요? 아우, 더워요. 누나도 더워요. 너 인성 문제 있어? 둘꼬비, 가자. 왜 까마귀가 모르지? 까마귀랑 말다툼이 시작되었는데요. 빵! 총을 쏴버립니다. 이게 뭔 일인가? 미니어초 슈노우저의 조상님 중 하나인 아펜핀셔를 만났어요. 우리 둘꼬비가 누굴 닮아 이렇게 랄즈고일까 했더니 좀 너였구나. 두 악구가 공존하는 아기 리트리버도 보이네요. 애기야. 너무 귀엽다, 야. 아우, 아니야. 왜 뭐가 그렇게 억울해? 어? 이거 줄까? 간식 줄까? 그거 먹어요. 아니야. 그냥 그거 비싼 거야. 그거 그거 아니야. 그거 너 안 먹네. 됐어. 저는 개를 저버렸어. 친구랑 인사도 나누고 사이좋게 뛰어노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참 좋아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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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다, 야.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도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하십니까? 이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만 네.